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탈탈한 녀석이 삐치니까 오래가네 삐졌다고 생각하는게 문제라는걸 왜 모를까 대체 뭐 때문에 삐친거지 왜 남자들은 화난거랑 삐친거로 구별 못하지 또 남자 무슨 여자가 주변에 죄다 남자뿐이야 생각도 없으면서 질투하는 척은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요 막 던지는 사과는 사용하겠습니다 선배 진짜 와줬네요 그냥 지나가다가 효주 축하해 내가 너 처음 아낀다 누구 아 예쁘다 핑크네 사진 한장 예쁘게 찍어주고 가시죠 두 분 참 잘 어울리시네요 하나 둘 셋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냐 선배는 여자를 너무 몰라 너는 나를 너무 몰라 그래 모른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언제 찍어놨대 응 이재훈이다 나 많이 컸지 너도 많이 컸다 졸업도 하고 축하해 으음 오우 ility 아 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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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 마요 정들어 영도와 180도 사이에서 사랑을 보다 삼성카메라 미러파